음악 누구든지 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그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수준을 들어보면 참 어느 때는 유치하게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성장을 이렇게 하면 소원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를 갈망하는지 뭐를 지금 이 기도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그래서 소원을 잘 가지셔야 돼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한 청년이 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원을 바로 들어주는 그 요술단지 지니와 같은 요술단지를 발견한 거예요 거기에서 요정이 나타나가지고 아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얘기해 봐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는 아주 돈 많은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아주 예쁜 여자하고 그다음에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소원이었대요 그래서 요정이 너무 난감한 듯이 물어봐 그 세 가지가 소원이냐고 아 그렇다라고 얘기하니까 요정이 소원을 들어줬는데 돈 여자하고 결혼했대요 그렇게 그냥 그렇다는 소리예요 소원도 정확한 소원을 아주 잘 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모세의 소원 모세의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모세의 소원 모세의 기도 제목을 보면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정말로 그는 역적 경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미 그는 자기 자신을 불렀을 때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타지 아니하는 그 불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는 출애굽을 시키면서 자기의 능력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의 그 지팡이를 내디딜 때에 열 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합니다 탈출을 해서 나왔더니 큰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또 내디딛더니 이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과 같이 걷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는 정말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그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 40년 동안 그가 광야에서 지나갔지만은 한 사람도 이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 영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능력을 이 모세가 경험을 했는데 모세의 가지고 있는 그 소원 기도 제목은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영광을 바로 사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구하지를 않아요 모세는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게 모세의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하고 하나님을 들어서 아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요분 참 고통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요분 자기는 하루아침에 재산과 또 자녀를 열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이 아내도 떠나가고 자기도 병든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도무지 이 고통에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분 강하게 열망하는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엽기서 19장 26절부터 27절을 보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 고통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보는데 낯선 분처럼 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 계세요? 이웃집 아저씨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계세요? 나하고 상관없는 이 분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세요? 요분요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보기를 갈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엽기서 42장 5절에 보세요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렇게 갈망했더니 지금까지 이 요분 머리로만 알았어요 귀로만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눈으로 주를 배웠다라는 거죠 요분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절망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어요 요분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요분 알았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할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죠 아마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 때까지 이 기도 제목은 끊임이 없을 겁니다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모세도요 출애굽을 애굽에서 나오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광야를 지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 나온 사람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아이들과 이 여자는 이 숫자에 안 들어갔으니까 족히 200만에서 300만이라 되어지는 엄청난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노예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마음이 완전히 이 운명이 절망으로 가득 찬 사람 그래서 뭔가 마음이 안 들면 그냥 나오는 말이 원망, 불평 거기에 정말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소망이 없는 사람 그래서 모세가 몇 번이나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해줘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문제가 파도가 내려치듯이 모세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죠 모세는요 그들이 바라보면서 그 완악한 백성들 정말로 방자한 백성들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을 인도할 자신이 없었다라는 그런데 모세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10편, 17편, 15절 말씀해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베오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그의 가족이 있는 그 기대는 항상 주님의 얼굴을 베오는 거예요 깰 때 항상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그게 다윗의 소원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만족입니다 최고의 기쁨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프랑스 저는 못 가봤는데 그 파리에 가보면 루브르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가장 유명한 작품이 모나리자라고 하는 작품이래요 그 사람들이 그 루브르 박물관에 가는 목적은 그 모나리자 그거를 그림을 보러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모나리자 그림은 매 가장 안쪽에 들어가 있답니다 거기에 박물관에 수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그것도 작품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안쪽에 있는 그 모나리자 그 그림을 보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그 모나리자의 이 그림으로 다가갑니다 만약에 그 그림이 바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다고 한다면 아마 다른 것들은 보지 않을 거예요 유럽에나 미국에도 그렇죠 엄청난 큰 교회들 어마어마한 교회들 태도릭 그 교회들을 보세요 매우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탄성이 저절로 나오죠 그 교회를 갔을 때 교회 건물만 보고 오면은 그거는 참 아쉽죠 거기에 그 불려지는 그 노래를 들어봐야 됩니다 거기에는 음향시설이 필요 없어요 그 공명이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로 그 소리를 들어보면 천사가 부르는 노래소리처럼 들린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어마어마한 장엄한 건물도 아름다운 그 잔양대의 그 소리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이 눈이 이렇게 가려워지면은요 세상의 그 영광에 도치되어집니다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화려해요 제가 LA에서 처음에 뉴욕 갈 때 제일 먼저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메나탄에? 타임스퀘어 와 정말 이 촌사람이 대도시에 와가지고 와 대단하다 너무너무 화려한 거예요 거기에 다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왜요? 참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진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정말 이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제 하나님과 사십 주야를 대면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모세에게 줍니다 그 기쁜 마음으로 그 산에서 내려오는데 밑에서 아주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노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가서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그 아론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애국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춤을 추면서 바로 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요 정말 분노가 나오는 거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두 돌판을 갖다 던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셔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한 번에 삼천명을 죽여버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우상 숭배를 절대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상 숭배보다 얼마나 이게 우상 숭배가 큰 죄인지 반드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이요 교회의 타락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은요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에서 안에 있던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백성으로 인하여 너무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이 민족을 다 쓸어버리고 너로 인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버리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그 주멍한 음성을 듣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합니다 매달립니다 하나님 마음이 완악한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쓸어버리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어집니다 애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선조들과의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해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국료로 여겨주시고 살려달라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만약에 그러시지 않으면 내 이름 하나님 나라 이 생명체계에서 빼주세요 필사적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몸부림치면서 예, 중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중복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모세의 간절한 중복 기도 덕분으로 살아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매주간에 화요 중복 기도 용사의 밤이 새벽마다 정말 제 나름대로 이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한 이 모세의 중복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출입기서 33장 3절이에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지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미라 너희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내가 다 너희들을 죽게 만들 수 있으니 나는 너희들과 같이 가나 땅에 안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천사들만 붙여 보내고 나는 안 가겠다라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 약속의 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세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면 모세가 요하께 고하되 주께서 진히 가시지 아니하시리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무리 가나 땅이 부귀 영화를 준다고 하고 적과 꿀이 흐른 땅이라 할지라도 각종 산의 진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모세는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가셔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14절에 내가 진히 가리라 모세는요 은혜를 아는 자였어요 은혜를 통해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른 가난 땅에 들어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곳이 지옥이죠 아무리 큰 집에 산다 할지라도 내 사업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시라는 거죠 모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가난 땅에 들여보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가시면 이 광야에서 죽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가장 역사상 정말로 강력한 기도를 하나님께 울려드립니다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했다라는 거죠 모세가 구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것이 너무너무 버거웠어요 변하지 않는 저 백성들 정말 원망 불평하는 백성들 이 절망의 끝에서 몸도 마음도 다 지쳐 있었던 모세였단 말이에요 해결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기도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모세는 자신의 그 피로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가난으로 빨리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능력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모세는요 오직 한 가지를 그랬습니다 모세 하나님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언뜻 보면 모세의 이 기도가 두리뭉실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장 중요한 것을 기도했습니다 이보다 귀중한 기도는 없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절망하고 낙심한 그 순간 가장 지쳐있는 그 순간에 여러 가지 구할 수가 있겠죠 모세는 다른 것으로는 전혀 만족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는 위로가 되지 아니하였어요 자기는요 지금까지 다른 어떤 것으로 이 상황에서 일어날 힘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 자기는 위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모세가 알았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더 이상 문제가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인생의 여정 가운데 사면초가 이런 진태양란에 같은 그런 그 상태의 노임이 사실 누구의 위로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삶이 힘들어서 신자는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절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면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이 벗겨져 버립니다 이 낙심을 이기게 해요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영광 앞에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우상을 섬겼습니까? 사탄은요 우상을 통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헛된 영광을 구하게 하는 거예요 물질이 있으면 거기에 영광이 있는 줄 알고 명예가 있으면 힘이 있으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것들을 이뤘다 할지라도 아까 동영상에 봤던 그 어마어마한 그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영광은 다른 것들이 나타나면 다 사라질 영광이라는 거죠 이 초가 캄캄한 밤에 방 안에 비추는 그 빛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해가 뜨면 그 초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진짜를 구해야 됩니다 세상 영광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LA에서 살 때 아이들 어렸을 때 디즈니랜드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마지막 피날레는 파이어럭 이렇게 불꽃놀이 그겁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피곤한데도 그 마지막 파이어럭 보려고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그걸 봅니다 정말 대단하죠 와 멋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가는데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차들이 얼마나 많이 이 트래픽이 걸리는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하기는 보는 것은 잠깐이고 고생은 힘들구나 그것을 경험하면서 베드로 전성 1장 24절 25절 말씀이 기억이 되더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 예수가 곧 이 말씀이니라 아무리 화려한 불꽃이어도 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하 보인다 해도 이 세상 영광은 한두 번 경험하면 그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 18절에 예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은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거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죠 좀 고통스러울 수 있죠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긴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그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모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의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모세를 쳐다볼 수 없어서 모세는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려야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그 얼굴에 그 빛이 있습니까? 고린도 우서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나님이 잠깐 비춰주신 그 영광으로도 인해서 그 모세의 그 얼굴을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사람들의 얼굴은요 빛이 나는 거예요 신자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모세는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위로를 얻었어요 소망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 빛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어린이 학교의 성도들을 만나면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의 그 영광을 경험함으로 다시 일어나고 소망을 가운데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갈라진 반석 틈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숨었던 그 반석 틈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영적으로 잘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0장 4절 말씀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모세는 그 잠깐의 그 영광을 보고 사람들이요 그 모세를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빛 대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반석을 쪼개셔서 그 쪼갠 그 틈에 그 모세를 숨겨주셔서 하나님의 그 등의 영광을 보게 하셨다라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에요 요한이 복음 1장 14절에 말씀해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칠리가 충만하더라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 특히 지성소에 그 영광에 임재했단 말이에요 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재를 했어요 일시적으로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 땅이 임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쳐주시죠 귀신들인 사탄 마귀에 눌려있던 자들을 풀어주시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증거하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충만해지고 바로 진리가 충만해지고 생명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몸을 찢기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 하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뿌리심으로만 미야마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바로 성부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셨어요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영광의 영 예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으니 바로 성령이시라네요 그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 바위 틈 십자가 우리 대신 몸을 찢으시고 빌려주신 그 바위 틈 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는 예수님 이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다 가는 자에게 그 보좌는 열려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제로 나중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잠깐 본 적이 있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흰옷 가운데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빛을 그 베드로가 경험을 합니다 베드로가요 그 영광을 경험하니까 다른 게 다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하고 여기서 살고 싶은 거예요 주여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만 스테반 보세요 스테반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더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돌에 맞아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얼굴에서 천사같이 비칠 수가 있냔 말이죠 스테반은 그 돌을 맞으면서요 그 하나님의 그 보좌에 위에 계신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그 영광 가운데 봅니다 그 영광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 그는 그 고통 중에서 바로 영광스러운 순교의 길을 걸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세와처럼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세요 예 거기에서 바로 이 포기하지 마시고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도 아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세가 죽는다라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쪼개진 바위 틈에서 그 등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그 영광의 일부분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자기는 죽을 줄도 알면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자기에게는 여러분 그의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림으로만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참여했다라고 해서만 거기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저는 대단한 목사는 아닐지 모르지만 이 코로나 1년 반 기간을 지나면서 교회마다 정말로 교회된 성도들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떠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통탄하는 거예요 지금 심히 영적으로 메말라 가고 있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지금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에 만족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채워주십니다 그 만족을 채워주세요 시편 107편 9절 말씀 보세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미로다 저는요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면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그 변화되는 그 과정을 보면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렇게 표독스러웠던 사람이 까칠했던 사람이요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독기가 탁 사라지고 그 얼굴에 선한 얼굴로 바뀌어지는 걸 보면 그렇게 감사할 수 없어요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을 뛰어넘는 그런 힘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을 경험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평생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복도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힌두의 성자 이 선다승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는 들어본 적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부모는 독실한 시크교도 그러니까 힌두교인이었어요 선다승은 어렸을 때 철저히 이 시크교도 그 교육을 받으며 자랐어요 그래서 그는 기독교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싫어가지고 이 선교사 학교의 돌멩이를 막 던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의 이 전도지폐 지폐마다 쫓아다면서 오물을 던지고요 맛쓰레기를 던져가지고 지폐를 방해했던 사람이 선다승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그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이 선다승이 하는 말이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희들이 믿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내가 불태울 테니까 그럴 때에 당장 나에게 벌을 내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이 성경책을 갖다가 불태웠는데 근데 불태우고 난 다음에 신기하게도 학교에 가지를 못합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가 이 금식을 하게 되어주는 자기가 한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가 이 일제에 금식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셋째 날 새벽 5시에 그는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요 그 환한 광채 속에서 이 선다승이 그 빛으로 오신 그 어떤 분을 만나는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네가 나 비파했던 예수다 바로 사도 바울처럼 그가 빛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눈 크게 뜨고 봐라 내 옆구리 이 손 발과 창에 찔린 그 내 옆구리를 봐라 내가 이처럼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은 것은 너를 지극히 사랑하여 구원하기 위합니다 이 음성을 듣고 이 선다승을 꼬꾸라치면서 회개합니다 오 나의 주님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잘못된 우상만 섬기고 살았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저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성자 이 선다승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선다승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타메세토상에서 그 빛을 경험했던 그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바울이 그 영광 가운데 예수님의 그 빛을 경험하고 일생 이방인의 사도로서 살았던 이 바울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난 게 아닙니까? 우리는 독생자의 영광을 본 자들이라고 모세는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그 독생자의 그 영광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다라는 사도 바울은요 그거를 경험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빌리포서 3장 7절부터 9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로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로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그 영광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게 이제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저는 가장 답답한 것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광의 빛으로 경험되어진 그 사람이 왜 과거의 세상으로 다시 그 눈을 돌리냐 말이죠 대마와 같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려고 하냐 말이에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은혜 받는 자리를 떠나려고 하냐 말이죠 이 사도바울이 이렇게 살았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2절부터 4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나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기의 고백이죠 14년 전에 그는 천국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세상이 듣지 못할 말을 다 듣습니다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니까 그의 일생에 있어서 세상 영광이 눈앞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살짝 스쳐 지나가도 그곳에서는 부응이 일어난다 그래요 우리가 많이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어떤 위기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압도를 당하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부응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질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영광에 매여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이런 현상이 올 거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 보금 17장 26절부터 30절을 요약을 해보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하늘로서 불과 유양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려는 이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어떻게 하리라? 이러한의 똑같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시대나 소동과 고무라 땅에 임했던 그 불의 심판이나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신 게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다 보내주셨어요 마지막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소동과 고무라에서 롯의 아내입니다 그 성에서 나왔어요 나왔단 말이죠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돌아보므로 말님이 아마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돼버려서 얼마나 불쌍한 여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도 그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소중한 걸 잃어버려 본 적이 있으세요? 뭐 소중한 걸 잃어버리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며칠 전에 이 플로리다에서 12층짜리 건물이 무너졌잖아요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구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떻게든지 그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떠나져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져 있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 이렇게 간절하십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이게 떠나가면 우리는요 정말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절망에 자라서 그 고통에 자라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교회는 오는데 지금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데 내 안에 지금 이 빈 곳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도대체 지금 내가 병들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지금 채워지지 않았는데 그것을 찾으려고 기도의 자리를 구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갈방하고 계시냐 말이죠 제가 작년에 한 목사님의 이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이 목사님이 주님 앞에 너무너무 많은 눈물을 쏟았다라니 코로나가 그게 많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자기가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단임 목사 역할을 감당해야 되나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염려와 두려움이 자기에게 몰려오더라 그때 울부짖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내가 있잖아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답복해 할 수 있어 저도 요한교시로 1장에 묵상하다가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거기에 요한 그 사도가 정말로 반모섬에서 유배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자기가 같이 신앙 생활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교회의 엄청난 환란과 고통이 다가왔다는 소리를 요한 사도가 듣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저 그는요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인가 성도들이 이렇게 정말로 사라지는 것인가 복음은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인가 그런 답답함이 요한 사도에게 몰려온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요 그걸 통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국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중에 만나고 난 다음에 요한 사도는요 그 자리에서 거꾸로 지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서 요한 사도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있잖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요한 사도의 그 마음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다 주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 그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은 없어요 모세와 같이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예수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영광을 오늘 이 시안에 사모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주관없이 원컨대 주의 일σε cult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주관없는 아이 예수 그리스의 영광은 역사에 사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주관하게